주 예수님 날 위해 갈보리 오르셨네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육안 쓰고 채찍과 조롱 당하며 말없이 그 길 가신 예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일까 절망 속에 외치시고 돌아가신 예수 주는 죄가 없어도 그 고통 당했네 나 같은 죄인 살리며 그 고통 참으셨네 주는 죄가 없어도 십자가에 죽으셨네 날 향한 사람 때문에 그 생명 주셨네 그 생명 주셨네 아멘